안녕하세요 요소수 지금 대란 인데요 요소수는 자동차의 그 매연을 절감해 주는 장치예요 뒤에서 매연이 디젤 매연이 나오면 요소수가 70%가 물 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이렇게 같이 조금씩 뿌려주면 디젤 그 안좋은 성분들이 물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조금 깨끗한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요 근데 여기다 물을 넣으면 요소수가 70%가 물이잖아요 그냥 물 넣어도 된다 이론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요소수 자동차 안에 센서가 있어요 이게 애드 블루 요소수 센서예요 이 센서가 이 끝에서 그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진짜 정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 센서를 해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동차 그 자동차 기업 회사에 회사에 가 가지고 이 센서를 디세이블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해킹을 할 줄 아는 애들은 어 해요 그렇지만 그 산소 센서 자동차에는 여러가지 센서가 있어요 산소 센서도 있고 산소 센서는 자동차 하여튼 이 센서를 없애면 일반 물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에요 일반 물을 집어넣고 자동차 고장 절대 안 납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은 당연히 여기 엔진 쪽이죠 근데 요소수는 이 배기관 쪽이에요 통 박 박 그래서 자동차 물을 집어넣어도 절대 고장 나지 않고 요소수 만큼의 그 성능은 없겠지만 같은 비슷한 성능을 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문제 없어 문제는 이 센서 이 센서를 해킹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요즘 자동차는 이 센서 요소수 센서 레벨 센서 얘가 다 관당을 해요 NOx 센서 까지 그래 가지고 이 센서만 자동차 업체 한테 가 가지고 이 센서를 지금 요소수 대란이다 이 센서 제발 어 이거 제발 이거 제어 제어를 해라 그것을 부탁해야 돼요 자동차 매니팩셔러 한테 이것 봐 이 요소수 부족을 시동 걸리지 않을 때 물을 넣으면 간단한 거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물을 넣어도 간단한 주행 거리가 가능하다 근데 나중에는 많이 넣으면 이 센서가 딱 알아챙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소수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물만 짚어낸다 결론은 이 센서만 해킹을 하면 된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